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과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과락까지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점수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도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1번입니다. 인간기계시스템에서 신뢰도 유지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맨 머신 시스템에서 신뢰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서로 다치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신뢰도 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락 시스템은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락 시스템은 기계 쪽에는 인간 쪽에 붙으면 인간 쪽에는 인트락 시스템을 해야 되고 기계에는 인트라락 시스템을 해야 되고 그 인트락과 인트라락 사이에는 트란스락 시스템을 둬서 신뢰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페일 쉐이프 차원으로 2중, 3중의 조치를 해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락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페일 쉐이프 시스템은 당연히 뭡니까? 안전을 위해서 2중, 3중의 통제를 강화하니까 신뢰도 유지 방안이 되겠죠. 풀프루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고 자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풀프루프.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그 사고로 인해서 더 큰 재해나 전체 시스템의 손상이나 인간에게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하는 게 페일 쉐이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아예 나지 않도록 하는 풀프루프는 더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리스크 어셔스먼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라고도 하고 쉐이프티 어셔스먼트라고 해서 안전성 평가 또는 리스크 어셔스먼트라고 해서 위험성 평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건 종합 안전평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설비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뢰도 유지 방안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고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의 어떤 위험한 말 그대로의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자 하는 게 리스크 어셔스먼트입니다. 그럼 신뢰도 맵머신 시스템에서의 신뢰도 유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이 기회에 쉐이프티 또는 리스크 어셔스먼트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2번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인간공학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구성 요소를 배치한다 이렇게 살짝도 그야말로 단어 몇 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부품 배치에 관한 원칙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보기를 봐도 알 수가 있고 그죠? 이런 형태로 문제의 단어 용어를 조금씩 바꿔서 나오는 거 지금 산업안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중요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선입 선출의 원칙 그랬는데 이거 처음 보는 거죠. 그죠?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낸다 하는 건데 일종의 보관의 물건을 화물을 가져왔을 때 제품을 보관할 때의 원칙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반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신선도 유지도 되고 하겠죠. 그죠? 기능성의 원칙도 많습니다. 기능별 배치의 원칙인데 말을 또 좀 바꿔놨죠. 사용빈도의 원칙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는 부품 배치의 원칙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입 선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사는 기사 순서대로 쓰세요. 이렇게 이제 외웠던 사항이죠. 중요성의 원칙, 사용빈도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 네 가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정리하라고 그랬죠. 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또 다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중사는 기사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이것이 위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위치와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죠? 위의 두 가지는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고 아래 두 가지는 배치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다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중사는 기사 순서대로 쓰고 그 위배, 순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은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에 하는 거라면 같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또 도움이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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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